이번 시간에는 기타코드를 찾아주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창에서 기타코드를 검색합니다. G-U-I-T-A-R 한 칸 띄고 C-H-O-R-T 하고 검색버튼 검색 결과가 나오면 밑에 쪽에 코드 느낌표 프리라고 적혀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열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되면 열기로 바뀝니다. 이때 열기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죠? 위에 왼쪽에 보시면 심플, 노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상태에서 코드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이 C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D코드를 찾을 때는 요 부분에서 C라고 되어 있는 거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코드를 골라줍니다. D 자 그럼 이렇게 D코드로 바뀌었죠? 오른쪽에서 바뀐 코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D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 이름은 D고 D코드를 이루고 있는 음들이 D, F샵, A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음들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D는 루트, 근음입니다. 코드 이름을 정해주는 음 코드 이름과 음이 이름이 같죠? 그 다음에 F샵은 3도음 A는 5도음 이 각 음들이 기타 지판에서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루트, D음 A, O음이죠? D, 또 루트, F샵, 3음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D코드가 기타의 지판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란색에 작게 2라고 쓰여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터치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부분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R, O, R, 3 아까는 음 이름은 나와 있는데 지금은 각 음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음, 오음, 근음, 삼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시 요 조그만 파란색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숫자로 바뀌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손가락 번호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누르지 않고 치는 줄이구요. 요 부분은 1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고 요 부분은 3번 손가락 요거는 2번 손가락으로 누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D코드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코드들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코드들은 점점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트모양을 누르면 첫 화면에서 이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D로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분수 코드라는 걸 배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D, 슬래시, F샵 자 이런 코드는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슬래시라고 있는데 정신명칭은 D, 베이스, F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베이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F샵 그러면 D, 슬래시, F샵 D, 베이스, F샵으로 코드링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음들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코드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다른 코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으실때는 상단 오른쪽 보시면 새로 고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C마이너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C 그럼 요거는 그냥 C코드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기 마이너 코드 바뀐게 보이죠. 또 C마이너 구성되어 있는 음들도 크게 보시려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밑으로 보면 더 여러가지 종류의 코드를 선택해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 모드로 찾기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으셔도 되구요. 또 노멀 모드로 찾기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노멀을 눌러놓고 지금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해 볼게요. C코드 현재는 C코드 그쵸? C코드가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를 누르면 이렇게 C마이너 코드로 바뀝니다. 그쵸? 또 Surs2를 누르면 Csurs2 코드 또 어그먼트 누르면 C 어그먼트 요거는 Csurs4 다시 C로 돌아가고 싶으면 한번 더 눌러서 이 파란색 점을 없애주면 다시 기본 C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어그먼트 디미니시도 한번 누르면 어그먼트 코드 또 한번 누르면 디미니시 코드 한번 더 누르면 기본 C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드가 생각이 안났을때 이 코드를 이용 이 앱을 이용해서 모르는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앱 하나만 가지고 완벽하게 코드를 찾기는 힘들고요. 다른 앱들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앱이 있다면 기타 코드로 검색하셔서 다른 앱들도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는 앱을 한 두가지 정도 또는 세가지 정도를 이용하시면 각각의 앱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여러분 기타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Oy acompan 감사합니다.